안녕하세요. 빵형의 자라자 박재홍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하나, 하나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위기의 하나, 대전의 봄은 다시 올까? 하나의 날개 없는 추락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좀 써주시고 욕수면 뭐한다고 그랬죠? 빵 던집니다. 자, 그럼 하나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4월 4일 날 하나가 1위를 찍었고요. 1위를 찍은 뒤로 30일 만에 9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눈에 띄게 추락하는 모습이죠. 4월 5일 날 승패가 8승 2패, 승률이 8알이었고요. 그러면서 1위에 올랐는데 그 2위부터 승은 안 쌓이고 패만 쌓입니다. 네, 계속해서 3패, 5패, 6패 그리고 11승 10패까지 가면서 이제 딱 5화를 마쳤는데 5화를 마쳤을 때 순위가 6이었고요. 그 이후부터도 계속 승은 늘지 않고 패만 계속 쌓이면서 지금 이제 5월 4일 기준으로는 14승 21패, 승률이 4알 그러면서 순위가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물탈 수도 없고. 주식도 아니고. 큰일이네요. 자, 5시즌 하나의 준비 과정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내부적으로 기대가 매우 컸어요. 이거는 팬들도 아마 큰 기대를 갖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메이저리그 10년 커리어를 마치고 국내로 복귀한 에이스 류현진 선수의 존재가 가장 컸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는 지난 2월에 류현진 선수에게 8년 총액 170억 원을 남기며 KBO 역대 최고 대우를 해줬습니다. 타선은 이제 2023년 시즌 앞두고 채은성 선수를 6년에 90억 원에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죠. 올해라고 봐야 되겠죠. 올해 이제 안치홍 선수를 4 플러스 2년에 72억 원에 데려오면서 타선에 이제 무게감을 훨씬 더 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나가 주축 3명에 투자한 돈이 332억 원 많이 썼네요. 이게 영어로 하면은 쓰리 헌드리 따우슨 따우슨 쓰리 달러 그러니까 이게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제 리빌딩을 내세웠고요. 최하위를 전전했던 지난 5년과 달리 올해는 이제 성적을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했으니까 투자한 만큼 순위를 올리겠다라는 계획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3월을 보겠습니다. 3월까지는 대전의 봄을 연상케 했습니다. 3월 성적이 7승 1패로 선두를 질 줄 했고요. 페냐가 2승에 3.09, 산체스 1승이지만 1.59, 문동주도 1승에 3.60, 황준서 와 1승에 1.80이었어요. 그리고 김민우 선수가 1승을 거두고 이 아래가 제로였어요. 오히려 이제 유현진 선수는 1패만 있었고 승이 없었습니다. 3.72, 이 아래에는. 그리고 이제 3월에 하나 타자들의 주요 성적을 보도록 할 텐데요. 타율이 2할 9푼 1위 2위, 홈런이 9개로 3위, 장타 33개 1위, 출루율이 3할 7푼 7위 1위, 전부 1위네. 평균 득점 1위, 장타 1위, 홈런 3위, 타율 2위. 거기다 페라자가 5할 1푼 7위에 4홈런에 15안타 7타점 10득점이니까 투타 밸런스가 기가 막혔네. 그러니까 딱 이 선발 라인업의 무게감이 상당히 좋았고 구성도 좋았어요. 그래서 선발진이 워낙 탄탄했는데 야구팬, 야구 전문가, 야구 해설위원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5강 또는 그 이상의 성적을 예상했던 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사의 픽도 달라졌습니다. 야구팬도 이제 아실 만큼 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방송사에서 1픽은 무조건 기아입니다. 그만큼 기아의 시청률 파워가 가장 센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상승세로 인해서 방송사의 픽이 하나를 1번 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시청률, 방송사 픽의 순위를 바꿀 정도로 하나의 초반은 대단했다. 그래서 기아하고 하나가 붙는 중계에서는 2%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2% 찍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아하고 하나 경기 때는 2%가 넘었으니까 대단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하나의 상승 효과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자, 여기서 뜻하지 않는 변수가 나옵니다. 김민우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체 투수로 나섰던 신인 투수죠. 황준서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면서 분위기가 나름 나쁘진 않았어요. 큰 걱정이 없다고 봤는데 역시 신인 선수는 루키는 루키예요. 루키 선수들이 아직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을 돌면서 본격적으로 불안 요소들이 이제 한두 개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자, 3월과는 반대로 가장 기대했던 선발진이 좀 먼저 무너졌던 것 같아요. 산체스 선수는 1승에 2.53. 이하리에는 괜찮은데 승수가 좀 적었고. 페냐 선수는 1승 거뒀는데요. 3패에 이하리가 5.32. 조금 기대에 못 미쳤고. 루현진 선수는 2승 2패에 5.72. 루현진 선수도 이하리가 높죠. 그리고 이제 황준서 선수는 2패에만을 기록을 합니다. 6.75. 이하리. 아, 문동수 선수가 2패에 9.97이니까. 그러니까 마운드가 못 버티고 흔들리니까 이 타선이 같이 식었어요. 타율, 홈런, 장타, 장타율, OPS, 평균 득점 모두 최하위. 거기다가 규정타석, 삼할타자, 무. 모든 타격 지표가 최하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중심에 있는 노시안, 안채용, 페라자. 이 주축 타자들의 타율이 2할 중반대까지 떨어지면서 타선이 좀 활기가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이제 최은성 선수의 타율은 1할 6푼 7리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투타 밸런스가 전혀 뭐 맞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주축 타자 이 4명의 선수를 뺄 수 없다는 거. 타자들이 안 될 때 한 2명은 괜찮고 한 2명은 안 맞으면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4명이 안 맞으니까 이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총체적 난국이란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연승이 없다는 점이에요. 3월에 이제 7연승한 이후에는 단 한 번의 연승이 없으니까 연패만 4번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하나의 추락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수베로 감독을 데려왔을 때는 리빌딩 한다고 그랬거든요. 리빌딩. 결국 수베로가 3년 이기를 못 채웠어. 2년하고 10매칠하고 끝났거든요. 한 템포 좀 빠르게 작년에 좀 빠르게 가면서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리고 또 이제 류현진 선수하고 안채홍 선수 들어오니까 이게 기대감이 확 높아진 거지. 수베로 감독이 있을 때도 하나 팬들은 그 실험야구가 너무 싫었었거든. 라인업들의 염증을 느끼면서 되게 막 뭔가 조금 살짝 들고 일어났었거든. 근데 꿋꿋하게 구단의 기조를 가지고 리빌딩을 해서 정말 더 확실한 리빌딩을 끝내고 새 판을 짜서 갔었으면 어땠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랬으면 팬들의 저항이나 팬들의 기대감이 한꺼번에 확 높아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지금 새로운 구장 짓잖아요. 신축구장. 내년인가? 내년에 완공인데. 사실은 하나는 이 신축구장 내년에 완공된 시점부터 이 성적을 내려고 어느 정도 계획을 했던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베로 리빌딩 기조 딱 맞추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이렇게 성적 올라가는 모습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수베로가 2년하고 딱 잘리고 그 다음부터 벌써 눈이 높아진 거야. 끝까지 리빌딩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올해 새롭게 판을 짜고 갔으면 지금처럼 팬들이나 여론의 문매를 조금 덜 맞지 않았을까. 사실 지금 언론이나 팬심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분위기는 일촉즉발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됐죠. 아 어렵습니다. 결국 리빌딩과 성적 그리고 팬심 언론 여러 가지 이게 결국 이 프로스포츠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하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또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올 때까지 저희도 응원하고 팬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끝날 때 해도 괜찮아요. 눌러봐 눌러주시면 빵 던질게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